네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전세로 나온 지상층 전세 5,500입니다. 상위 A급, 뿔급 이상입니다. 저랑 그때 영상을 봤던 분들은 방금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 허락을 못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여기가 이제는 여러 부동산이 알 수 있게끔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3,50m입니다. 3,50m이고 여기서 이렇게 2,80m입니다. 3,50m에 2,80m 이거 1억이라고 요즘에는 1억이어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5,500이면 거의 A뿔 S급 됩니다. 관리비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 개별 전기만 따르고요. 반지하도 나온 게 있어서 반지하도 찍을끔 해서 재산층 다시 카메라로 찍으러 왔습니다. 화장실 창문도 있고요. 신대박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방이 그 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한 부동산에만 매물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부동산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마 금방 나갈 거는 같아요. 근데 혹시나 이 영상을 오늘 보고 파러 온다면 또 저희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찍어봅니다. 머리를 짜놨는데 밝아진 머리가 아니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이런 것도 나오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1억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하도 같이 찍을게요.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